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 한국경제신문은 새로운 10년 시작되는 2020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아주 심청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것을 시기별로 잘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고 2024년에는 대학 25% 신입생 확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2026년도에는 수혈농 해력이 부족하게 되고 2028년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과 이웃 소년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2030년에는 남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4천명에 이를 전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2020년부터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이 가진 특별한 의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이 한국의 인구에 관한한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출산은 30만9천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망은 31만4천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하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가 바로 2020년입니다. 8년 후인 2028년부터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영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유소년 비중은 2019년도에 12.4% 그리고 2025년도에 10.7% 그리고 2030년도에 9.6%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인 비중은 2019년에 14.9% 2025년에 20.3% 그리고 2030년도에 25%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부양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생산 연령인구 대 부양인구의 비중은 2019년도에 생산 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37.6명입니다. 반면에 2025년도에는 100명당 44.8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100명당 53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현상은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적 여력이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더 솔직한 표현을 쓰면 가난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영원이 10년간 자료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분수한 걸 따르면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0.245에서 10년간 0.275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이 증가한 데는 가장 크게 기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 빈곤율의 증가가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인 가구 빈곤율은 일반 가구 전체 빈곤율에 비해 가지고 5.4배 정도 높습니다. 지금 노인 세대는 빠른 경제성장기를 경험했었고 불구하고 노년의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적연금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젊은 날 자식들 위해서 투입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정부가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 가운데 27.7%인 32조 3천억 정도를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에 투입했습니다. 조영태 인구 전문가는 2020년도에는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는 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실버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80대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버 산업이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출산 문제의 향방입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2018년도에 25만 7천 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25년도에는 20만 건 안팎으로 2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268조 9천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한 셈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역행시키는 다시 이야기하면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워낙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저성장에 따른 취업난이라든지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불안전한 소득원이라든지 과중한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결혼관의 변화라든지 또 출산 후에 치료화될 사교육비 부담이라든지 노후준비 문제라든지 노인빈곤 문제의 영향 등이 서로 어우러져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에서 정리하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부양 인구의 증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인구의 감소는 모든 산업 분야와 거시경제 전체의 수요의 감소 총수요 부족 현상을 낮게 됨으로써 내수 중심형 산업들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로 국화부채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2019년도의 좁은 의미의 국화부채는 731조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2050년도에는 2863조 정도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구조계획을 통해서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장과 활력이 회복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